오늘 아침 시간에는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분노해서 너무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신 것이 아니다. 참 하나님 마음은 너무너무나 아프셨다. 그러면 홍수가 어떻게 실제로 홍수라는 것이 어떻게 내리게 됐는가 그것은 우리가 창세의 기 1장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흙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옛날 성경은 신이라고 그랬지만 신이 바로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수면에 지구가 지구가 있는 곳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흙암하고 바이크 흙암하고 그 깊은 위에 있는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이것을 그림으로 잠깐 그리면 땅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라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흙암의 깊음입니다. 지금 이 광경을 저 자신부터도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구가 아직도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엉망이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예 그랬던 것 그렇습니다. 제가 차츰 차츰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온 우주는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왜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나님은 무엇의 하나님이신데 질세의 하나님이오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오 그런데 이게 흑암이야 하나님은 질세의 하나님인데도 여기에는 혼돈이야 왜 이럴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질세의 하나님 여러분 생명은 그 자체가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렇게나 운영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참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한 게시록을 공부를 하면서 게시록 1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여기에 용 그 다음에 용과 그의 사자들도 있었다. 용은 누구예요? 용은 마귀 사단입니다. 용과 그 용을 따르는 사단을 따르는 사자들 사자들이라면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용을 사단을 따르는 천사가 있었다. 그리고는 전쟁이 있었다. 미가일은 좋은 천사라고 보면 돼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사단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용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미가일은 예수가 아닐까 이건 누가 옳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천사들이 사단과 대부로 싸웠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무슨 전쟁이 있을까요? 사단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사단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단이라는 그 말의 뜻 자체가 대적하다. 대적 대적자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즉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반대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뜻을 반대했을까요? 그래서 사단은 전쟁 후에 분리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분리가 되어서 어디로 보내줬게? 땅을 땅으로 보내줬습니다. 아시겠죠? 큰 용이 사단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막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금방 악령을 물어보셨는데 악령이란 것들은 사실은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악령도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러죠? 성령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힘을 받습니다. 그 힘을 복음의 능력이라 그래. 그 복음의 능력이 생명력이요. 그것이 지유력이라.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를 하시는 분들은 지유되기 위해서는 유전자가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게 하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바로 무엇의 힘이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이란 뭐예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사랑하셔서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소식 굿 뉴스 복된 소식 또는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이 와서 나로 알금 복음을 믿는 믿음을 주시면서 성령을 함께 주셔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힘. 그 힘이 우리에게 우리를 죽은 자를 어떻게 하고 산 자로 만들어 준다. 왜? 생명을 주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인 얘기도 보니까 가인은 이렇게 바뀌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조건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무조건적 사랑을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의 치유는 인간이 고안해낸 어떤 기술이라든가 그런 걸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치료 차원이다. 일시적인 그러나 치유는 오로지 무엇으로만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말씀으로 치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치유가 있습니다. 말씀 복음 복음 속에 있는 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치유 이게 성경적 치유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밀린 방법들 여러 잡다한 방법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법을 다 해봐도 그것은 안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거를 하나님이 아담 흙으로 만든 아담에게 부르는 뭐예요? 생기 은 하나님의 영 영 영 영 영 그래서 이 악령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악령은 결국 악령은 생명이 아니죠? 그렇죠? 생명이 아닌 것들은 다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악령이 이렇게 살아서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때는 악령은 끝나버려요. 아시겠죠? 아, 결국 땅이라는 것은 땅 위에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 지구는 누가 거하고 있었어? 사탄과 악령들이에요. 그러니까 혼돈하고, 흑압이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항상 공허해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죽음은 끝나고 이게 뭐예요? 산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그럴 듯하고 또 아닌 것 같고 혼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그 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 그것은 항상 대칭적, 대조적 개념입니다. 하늘은 누가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 빛이 없는 곳, 그러니까 어둡죠. 질서가 없는 곳, 그러니까 뭐예요? 혼돈이지. 하늘은 의미가 있는 곳이고 땅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공허한 곳이에요. 그곳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게 땅, 지구라고 합시다. 땅이 있고 그 땅의 표면에 뭐가 있다? 물이다. 물로 땅이 쌓여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아까 보신 것은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흙암이 깊음에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무엇이에요? 이 물표면, 수면, 여기에 어떻게? 운행하고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는 여러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예레미야, 내가 땅을 본 적 뭐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거기에는 뭐가 없어? 빛이 없다. 이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뭐가 없다? 이게 창세태하고 똑같아. 그렇죠? 땅을 본 적 글 보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러면서 내가 땅을 본 적 땅에 진리가 없어. 빛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다. 그렇죠? 빛이 없다. 이 말은 그런 어떤 물리적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상태를 얘기하는 거구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 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와 있어? 지금? 사단이 와 있어. 그리고 악령들이 와 있어. 여기 우글거려. 왜? 하늘에 전쟁이 있고 난 뒤에 일로 보냈으니까. 그 전쟁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단으로 사단은 조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그런 반기를 든 사단이에요. 그렇게 무조건 사랑하면 안 되겠다. 나쁜 질 할 때는 어떻게 해? 말 안 들을 때는 혼내주고 그렇게 통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논쟁이 된 것을 하늘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창세기 1장부터 혼란스러워죠. 그러니까 이제는 땅이 있는 곳에 왜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줄 알겠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누구를 창조해야 됩니까? 여기에 사람을 창조해야 됩니다. 에덴의 동산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창세기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야 되니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리라. 궁창은 쉬운 말으로 하면 창공입니다. 창공입니다. 여기 킹 제임스 번역을 보면 물들 가운데 뭐가 있으라?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십니다. 자, 물. 그래서 이제 물로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돼? 물과 물이 나뉘도록 하라. 물이 꽉 차서 창공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 물과 물이 나뉘도록 하라. 그래서 땅을 쌓고 있는 물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을 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나눠서 그렇죠? 나눠서 위에도 어떻게? 물층이 있게 되었다. 그리고 어디에 공간이 생겼어? 여기 공간이 생겼어. 공간이 생겼어. 창공이 생겼어. 그 다음에 하늘 아래에 여기 보면 하늘 아래에 물들이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곳이 드러나라. 하늘 아래에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물은 하늘 윗물입니다. 윗물이고 여기 물은 하늘 아래 물입니다. 아래 물이 땅을 어떻게? 완전히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보면 아래에 물들이 어떻게? 한 곳으로 모이라. 그러면 땅이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고 땅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른 곳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곳을 바다라고 부르시다. 이렇게 되어있어. 자, 이제 지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알겠죠? 그렇죠? 그 전에는 어떻게 되어있다고? 이렇게 되어있었다. 그래서 이때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래가지고 땅 위에다가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이불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있어. 이것을 알아야 홍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홍수가 어떻게 내렸느냐. 그러니까 윗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청이 아래에도 물이 있고 위에도 물이 있고 거기에 궁청, 공간, 창공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물의 표명 수면에 어떻게 하시니라?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수면에서 움직이고 이 땅은 공허하고 허감이 있고 혼돈하고 한다는 것은 그 이유는 밝혀졌죠. 그렇죠? 이 땅에 누가 와있기 때문이다? 사단과 악령들이 와있기 때문이다. 악령 사단은 거짓의 영이야. 진리의 영이 아니야. 어둠의 영이고 사망의 영이야. 왜 일로 왔다? 쫓겨났어요. 왜? 생각이 틀려. 생각이 틀리면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땅으로 가 있거라. 이렇게 된거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한다. 하고 있다. 이 수면 밑에는 누가 살고 있는데 악령들이 살고 있어. 악령들은 공기도 필요 없고 아무 필요없어. 그냥 물속에도 있을 수 있고 어디나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운행이라는 단어가 참 감성이 없는 그냥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이게 진짜 히브리 말로 원어로 찾아보면 새가 뭐하는 것과 같아? 알을 품는 것과 같아. 달기 여러분 계란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살리려고 하십니까? 계란을 암탈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굴려요. 굴려요. 이게 안 굴르면 밑바닥은 눌려서 나중에 죽어. 밑바닥이 30분 정도 마다 굴려줘요. 그게 엄마 암탈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영이 수면이 운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지구를 하나님이라는 암탈은 이 지구를 어떻게 해요? 계란처럼 보호하고 계신다. 이 지구에 와 있는 놈들이 누군데? 사단이고 악령인데도 불구하고 얘들은 하나님의 원수야. 원수도 사랑한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원수도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 보고 유대인들이 아무리 그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전하면서 아무 조건 없이 문둥병도 고쳐주고 뭐 회개하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자도 너 회개해야 고쳐주지 이런 것은 뭐예요? 혹시 여자가 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믿음 고쳐주신다. 그런 것 처럼 이 악령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이 땅에 쫓겨왔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있는 곳을 떠나지 못하고 그래서 마치 암탉이 알을 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암탉으로 묘사한 것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누구를 그 날개 아래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이거 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처럼 철저히 율법적으로 조건적으로 변질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을 보낸 거예요. 영을 보내서 자꾸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 기억나세요? 네.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처럼 내가 몇 번이나 그렇게 했다. 그래도 너희는? 너희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우리 목사님 마태복음 20 몇 장이죠? 마태복음 23장이네요.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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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탈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무엇보다 그러나 너희가 뭐예요? 너희가 거절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몇 번이나 너희를 어떻게 살리려고 애를 써도 너희는 원치 않았다. 즉 원치 않았다는 것은 생명을 주려고 모아도 생명을 받지 않고 죽으려고 쉬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것이 홍수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한탄하고 후회했다. 내가 그들을 지은 것을 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놈의 새끼들 싹 죽여버려야지.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도 참 이 사당과 악령들 악의 천사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이야. 그녀들을 어떻게 영영 그녀들이 죽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하나님은 이 안에서 이 땅 안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마음을 돌려보기 위하여 저렇게 계속 포기하시지 않고 뭐를 주시고 계신다?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 하나님은 수면에 운행하시다가 하나님이 가르사대에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악령들만 있는 곳에 빛이 없는 곳에 빛이 있으라 그랬을까? 거기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있도록 있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고 쫓겨났지만 얘들도 다시 돌아오게 구원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뭐가 있으라? 진리 빛이 있으라. 이렇게 됐다. 이 배경이 있어야 여러분 홍수가 어떻게 내렸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랫물 하고 윗물 이게 창공인데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죠? 그럼 어떻게 하면 갈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물을 쪼개야 그렇죠? 물이 쪼개져요? 안 쪼개져요? 안 쪼개지잖아요. 칼로 물배기라고 그러잖아요. 쪼개다 싶어도 어떻게 해요? 첫 곳은 부터 뿌려요. 그럼 왜 그래요? 물의 무게 때문에 중력이 작용해서 안 쪼개져요. 그 중력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물이 다시 합치지 못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물을 쪼개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서 누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일부에서 또 한 거 있는데 원자 핵 핵 속에 뭐가 있어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어요. 양성자는 무슨 전기를 띄고 있다? 양전기를 띄고 있다. 그래서 양전기를 띄고 있는 양성자가 이렇게 접근하면 어떻게 해요? 밀어내는 힘은 대단하다. 그것을 밀어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무슨 에너지가 있다? 영적 에너지가 있다. 영적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를 지배한다?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물 위로 그려실 수 있다. 예수님의 영적 에너지는 중력이라는 힘을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로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참 지구 환경이 최고였어요. 남극과 북극도 없어. 햇볕이 어떻게 해요? 햇볕이 어떻게 해요? 물을 데워 가지고 온 지구가 어떻게 해요? 따뜻하고 그때까지는 비도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여기서 홍수가 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홍수가 나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급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지나갈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탁 중력을 지배해서 기를 탁 내렸어요. 그런데 바로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놈의 새끼는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랬어요? 왜 바로와 애급 군대가 홍해 속으로 들어왔을 때는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물을 어떻게 해요? 물을 중력을 지배해서 물을 갈르는 이 두 손길을 어떻게 해요? 거두었어요. 거두면 어떻게 돼요? 왜 거두었어요? 홍해가 갈라져 있어요. 여러분 바로가 딱 와서 보니까 우와 바로에게도 무엇을 보여주시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호와가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바로도 어떻게 자기에게로 돌아오도록 구원하고 싶어서 그럴 때 성령은 바로에게 뭐라고 속삭였을까? 바로도 그걸 알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친 분이다? 네. 가르친 분이다. 그리고 사람을 그래서 땅을 나타나게 하고 그 땅 위에 인간을 지으셨다고 가르치는 그런 신이다. 참 웃긴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날 그날 딱 보니까 물이 어떻게 갈라져있어. 그러면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니요. 그때 바로왕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야. 아시겠죠? 성령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바로야. 나는 신이 아니고 인간일 뿐이야. 신은 오직 한 신이 있는데 누구야? 나야. 내가 뭘 갈랐지? 너는 그거 할 수 있어? 못하지. 나는 신이 아니야. 태양도 신이 아니야. 태양이 이런 물 가르는 일을 할 수가 없어. 내 품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바로도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돌리게 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던 분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바로는 악령은 뭐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이 물을 갈랐다고 죽이지 마. 이것은 이 자연계에 가끔 있을 수 있는 뭐예요? 자연현상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이루고 있는 거 선택 선택 성령과 악령의 선택 성령과 바로는 누구를 선택해 버렸어요? 악령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더 이상 바로를 위하여는 물을 가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바로가 그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하나님이 물을 가르셨다 할 때 그것을 믿고 홍해 가운데로 들어가서 광야로 갔죠. 그러나 바로왕과 바로왕을 따라온 군인들은 그것을 믿었게 안 믿었게 하는 자연현상일 뿐이에요. 그러나 자연현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부당하신 하나님은 바로를 죽이기 위하여 물을 일부러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를 하나님이 믿지를 하나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으시고 어떻게 그 물을 갈렸던 손을 그 손을 거두셨다. 그럴 때 부어장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서는 뭐가 흘렀다? 눈물이 고였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바로 애급 백성은 나쁜 놈들이니까 물을 다 갈라놨다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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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조건적이며 유치하다. 그러나 불행에도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고 있으면 이 사단과 악령이 와 있는 이 지구를 떠나지를 하나님이 못하고 어떻게 운행하고 있다는 말도 사랑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빛 없는 곳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빛이 있어라. 이것만 해도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왜 사람을 창조하신다고 하나님이 사단이 원하는 대로 조건적으로 어떻게 한 번 인간을 속이고 한 번 통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사단을 뭐라 불러요? 세상 임금이라고 그래요. 네가 한 번 임금 노릇해 봐라. 무엇으로? 무엇으로 통치해라? 조건적으로 통치해 봐라. 그래서 조건적으로 하다보니까 어떻게 되어버려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적으로 엉망이 된 참에 드디어 빛이신, 창세전에 약속하셨던 누가 오시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다 와서 무조건적 사랑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상에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조건적인 것을 계속 고집하고 나가면 그것은 사망이고 조건적으로 살다가 내가 병이 들었구나. 그렇게 증오하고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 아니에요. 내 말 잘 들어주면 사랑할 거고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미워할 거다. 이기심이요 욕심이죠. 그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말 안 들으면 혼내서 죽일 수도 있고 그건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 무조건적 사랑을 포기하고 사단이 주장하는 대로 조건적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살다 보니까 죽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다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아무 조건 없이 이 지구상의 모든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셨다. 하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놀라운 복음, 구원의 소식을 어떻게 전하라 해야지. 그러다가 여러분들은 드디어 암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구나 를 깨달으면서 조건적으로 살 때는 점점 건강한 몸도 병들어 가더니 다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니 생기가 나기 시작하고 유전자가 켜지면서 지유되어 가시고 이따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고 드디어 홍수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홍수라고 해서 그 당시 막 인간들이 약해지니까 이 자식들이 홍수를 내려가지고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다.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고 7장에 가야 됩니다. 노아가 600세대된 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에 창들이 열려 우리가 바다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지하수도 있어. 그 깊은 샘들이 어떻게 터져나오 그 비가 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바치고 있던 손길을 치우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손길을 거두시면서 왜 손길을 거두셔야 돼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이 궁장을 만드셨다고 하여튼 이 성경 자체를 어떻게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바치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바치고 있던 윗물과 아랫물을 어떻게 이렇게 깊은 샘들이 터지고 이 터지면서 땅이 폭발하듯이 그래 가지고 지금 이런 아주 험한 산들이 생기고 이렇게 지구의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 가면 산 꼭대기인데 뭐가 있어? 속에 껍질들이 있다고 밑에서부터 어떻게 해? 해저에 있는 땅이 확 융기가 돼서 올라오고 그렇게 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면 이런 일이 어떻게 그 결과로 이런 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자유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을 아끼지 않으면 돈만 보고 자연을 자꾸 파괴하면 지금 이런 굉장한 기후변화가 지금 생겨서 안 생겼어요? 비가 와도 어떻게 해? 중국 보세요. 태풍이 불어도 이제는 주차를 못할 정도 심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 새끼들 자연을 파괴하니까 어떻게 해? 혼 좀 내줘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인간의 그 욕심의 결과가 이러한 자연 격변으로 일어나는 식으로 노아의 홍수도 이루어 남기십니다. 저 같으면 함성을 지르겠다. 아시겠죠? 우와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나쁜 놈들을 죽여가지고 심판해버렸다. 가 아니라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죽여버렸다. 그게 아니다. 심판이란 게 결국 뭐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무엇 속으로 가? 사망으로 간다고 이 자연도 다 파괴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제가 가을을 참 좋아했어요. 단풍잎 하나하나를 보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생일 때 생일이 10월 16일이거든요. 그때가 단풍절정이야.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 한국에 있고 이제 결혼식을 올리기 전이야. 저는 미국에서 일하고 있고 단풍이 이쁜 단풍을 어떻게 골라가지고 갖다 주려고 그리고 단풍이 참 좋아서 이제 단풍잎 따가지고 갖다 주고 싶은 그런 단풍잎이 뭐예요? 없어요. 단풍잎 잎사귀가 떨어지기 전에 나뭇가지에 붙어가지고 다 어떻게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공기오염에 이 땅에 영양소가 겹힌다. 그리고 이 땅에 이 땅에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창조주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삭막해져 가요. 미국 선거도 세상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부정하고 미국이 저렇게 되면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뭐예요? 없어?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붙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을 믿을 수도 없어요. 미국을 알고 보면 다른 나라보다 조금 낫지 악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노아홍수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죽여버렸다는 조건적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홍수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의 구원으로 생명으로 돌아오기를 어떻게 거부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기 전에도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죽기 전에도 이미 무슨 자들이었다? 죽은 자들이었다. 그래서 죽은 자들 속에서 죽기 전에 숨지기 전에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인간들은 하나님께 오기를 병아리들을 그렇게 어떻게 모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우리들의 죽음은 십자가로 부터 오는 생명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면 결국은 죽음으로 결말이 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복음을 믿지도 않고 안 돌아오는 놈들은 죽여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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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마시더라구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영생하도록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거부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죽는다고 그걸 안 죽게 만들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피 흘리시고 그런데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 그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으시고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회복되어 치유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늦었으니까 기도하고 합니다. 참으로 죽은 죄인들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이지 않아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이 죄인들을 주님께서 살리시기 위하여 생명을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하여 피 흘리고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노아시대에는 노아의 식구 이외에는 여덟 식구 이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 구원을 비우셨습니다. 그들은 확실하게 죽음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궁창을 만들어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살게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런게 어디 있어? 그리고 그 하나님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부당하신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머금으시고 그 윗물과 아랫물을 가르시던 손길을 거두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악령들이 보내어진 이 땅 이 지구도 하나님이 떠나지 못해서 그 수면을 운행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는 이런 자랑을 꼭 기억하고 어떤 우리가 어떤 죄를 앞으로도 지을 때도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일곱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